일단 이 끝에는 2022년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항상 아이패드하고 로스택 K380 키보드를 주는데 이거 좋아요. 아이패드는 하얀색 케이스 제이로드였나? 거기서 샀고 그리고 펜슬은 여기 타공판에 붙여넣는데 원래 이 타공판 부분에 인생네컷이 있는 건데 맥하기 귀찮아서 다 뺐거든요. 그래서 평생 인생네컷 붙여넣는 자석 참 귀엽죠? 짱구, 액션 가면 짱구 이런 건데 진짜 귀여워요. 이거 둘 다 다이소에서 산 거고 가위랑 코터칼이랑 자랑풀 같은 것도 올리고 있어요. 저의 숙제들입니다. 이거는 숙제, 수학 학원에서. 스터디 플래너인데 안 쓰지 봐. 이렇게 됐죠? 이건 쓰레기통인데 짱 귀엽죠? 아이콘 상자하고 아이패드 상자하고 이거는 학교에서 나눠준 크롬북 펜 상자인데 잊어버리면 안됐나 해서 여기에 숨겨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휴지인데 원래 제가 여기다 펍티슈를 하나 넣었는데 다 썼는데 바꾸기가 귀찮아서 이렇게 한번 이거 하나 가져와서 통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노세범 파우더가 좋아요. 제가 학교 갈 때마다 들고 다니는 모든. 이거는 헤어로우. 네. 그리고 이거는 빗인데 다이로빗이거든요. 근데 W 드레스룸 향수인데 이게 에이븐에서 샀을 때 서비스로 주시는. 제가 샀었던 이게 상치가 좋아서 에이븐 퀘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얼굴을 작게 해주는 롤링 마사지 기계 같은 건데 얼굴에 이렇게 볼때끼리에 공질러 주면 얼굴이 작아진다고 하는데 전 학과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경과. 1층 카멘은. 5층 카멘은. 다이소 그을. 그리고 1층 카멘은. 5층 카멘은. 12층 카멘은? 저기 forecasted. 5층 카멘을 넣은 것 같이 썰어요. 스티커, 마스킹 테이프, 텀넷 같은 걸 모아둔 첫 번째는 에어팟 프로가 있어요. 저는 프로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케이스도 사지 않았고, 프로는 진짜 안 써요. 저는 툴을 많이 쓰는데 이것도 그냥 싸구려 다이소 케이스 싸구려라고 하면 약간 비야바랑이 이거는 아이패드 충전기하고 애플펜슬 충전기가 있고요. 이름으로 네임택 같은 것도 있고 명찰도 있고 카드가 사실 제일 많아요. 이거는 오뚜기, 산림 거기에서 한 번에 크롬이에요. 오뚜기 다 모아갖고 크롬이 꽉 채우는 게 제 제일 목표예요. 근데 하나만 끼웠어요. 유선이오폰. 여기는 100원짜리 동전 모아놓은 거 아닙니다. 이제 자습서들인데 이런 게 이런 게 거주요. 여기는 크롬 북하고 크롬 북팬 아이카드 파우치 아이패드 파우치랑 잘 안 쓰는 아이패드 케이스 있습니다. 밑줄 들어가면 전 독사대인데 진짜 안 쓰는 독사대거든요. 이게 큐들로 저 위에 있는 여기 그 디지털을 가지고 모자에 그려야겠죠? 인생네크 모자에 그려야겠죠? 인생네크 찍는 거 좋아해서 많아요. 귀엽죠? 인생네크 인생네크 편지들 다 모은 거고요. 이거는 제 아이폰 SE2 케이스인데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못벌이 올라갔어요. 여기는 반지랑 팔찌랑 키링 같은 거 담아두는데 어? 배아파 케이스랑 배가 없었나? 안 쓰는 필통들 모아둔 거랑 안 쓰는 스터디플래너 다 썼던 스터디플래너 등 respect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